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케이스트 내용은요. 2024학년도 수능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36번 나온 구조를 해석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그럼 선생님 첫 번째로 많이 나온 건 뭐예요? 후치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구조에 없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고요. 언제나. 그 다음에 36번에 나와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구조가 바로 에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즈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이제 해석할 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다이온인데요. 제가 오늘 5분 안에 이거 깔끔하게 해석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딱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4학년도에는 36번이 나왔고요. 작년 수능은 32번, 그 전연도 33번. 역대 69 수능에서요. 에즈가 30번 이하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즈 해석도 하지 못하면서 수능 문장을 해석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36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지문 하나에 에즈는 최소한 한 번보단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실전적인 팁을 이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에즈라고 하는 건 뒤에 품사에 따라 해석이 딱 결정이 되거든요. 에즈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어려운 말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에즈를 접속사의 에즈라고 합니다. 에즈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원래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요.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섯 개를 외우는 게 선생님들은 가능해요. 학생들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실전에서 적용할 때 에즈 다음에 주어동사가 딱 나왔다고 쳐도요. 다섯 개를 외웠다고 쳐도 실전에서 한 번에 딱 보자마서 해석한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떤 팁이느냐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하면서로 외우지 마시고요. 90%의 확률로 따라서를 먼저 해석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가 때, 시간적 개념에 들어가기도 해요. 아, 나는 공부했다. 엄마가 오심에 따라. 엄마가 왔을 때 공부했다.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유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도 따라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따라서라는 말은 때와 때문에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그래서, 아, 일단 에즈 주어동사는 따라서를 먼저 해석한다. 근데 어색하면 무조건처럼이에요. 두 번째, 에즈는 무조건 뒤에 품사에 따라 해석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어요. 또는 대명사. 동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에즈를 우리가 전치사의 에즈라고 부르는데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즈 다음에, 어, 명사 안 있고 동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70%의 확률로 로서라고 먼저 해석을 합니다. 어색하면 처럼이에요. 자, 세 번째. 에즈 다음에 불안전해요. 불안전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에즈 다음에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에즈 다음에 주어도 동사도 둘 다 없는 거예요. 또는 주어는 있고 동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에즈 다음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던가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둘 다 없다던가 에즈 다음에 주어는 있고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럼, 그러니까 뜻이와 처럼은 동의합니다. 뭐냐면 에즈는 형이 막연하게 찍는 게 아니고요. 뒤에 품사에 따라 해석이 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으면 따라서를 먼저 해석해 보고 어색하면 처럼.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고 동사가 없어요. 로서 아니면 처럼. 에즈 다음에 뭔가 불안전해요. 자,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거나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럼 아니면 드시로 해석을 해라. 그러면 짧은 예문 한번 봐드릴게요. 1번. 우리는 Did not go on a picnic. 소풍을 가지 않았다. 얘들아?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 있죠? 그럼 뭐예요? 따라서. 비가 오며 따라서. 물론 해설지를 보면 때문에라고 나올 겁니다. 비가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 가지 않았다인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풍 가지 않았다와 비가 오지 않음에 따라 우리는 소풍 가지 않았다가 동요해요. 그래서 에즈 주어 동사는 따라서가 무조건 먼저 어색하면 처럼이에요. 2번. 이 양식을 만들어라.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 있죠? 따라서가 처럼일까? 탐이 했다. 만들었던 거 처럼입니다. 탐이 만든 것처럼 이 형식, 이 양식을 만들어라. 3번. 나는 그를 생각한다.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네. 그럼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나는 그를 친구로서 생각한다. 4번. 그들은 전부 다 옷을 입었다.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네요. 그럼 로서예요? 처럼해요? 광대? 처럼 옷을 입었다. 5번. 그는 크리천. 기독교 신자다. 에즈에 오세요. 에즈 뒤에. 뭐예요? 동사로 시작하죠. 주어가 안 보이죠. 에즈 바라더니 동사죠.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처럼해요. 그는 기독교인이다. 그의 친구들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독교인 것처럼인데 선생님 주어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 도치구분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동사 앞에 동사 앞에 명사 대명사가 없으면 동사 뒤에 주어를 써요. 그런데 어쨌든 에즈 바라디에는 동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주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처럼이에요. 그래서 에즈라고 하는 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뒤에 구조에 따라 딱 계속 정해져요. 그러면 2024년도에 나눴던 수능 문장 몇 개를 보겠습니다. 단어는 밑에 별표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7번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위협할 수도 있다. 제재하다. 제재를 가하다. 그들한테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거다. 참고로 for가요. 위에서도 있지만 때문에도 있습니다.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에즈담에 주어동사 했네요. 따라서의 처럼이에요. 잘 보세요. 게다가 그녀는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거 따라서 아니죠.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거 바로 뒤에 있는 거에 따라 딱 해석이 정해지는 겁니다. 에즈담에 주어동사는 따라서 아니면 처럼. 두 번째 보면 볼게요. 얘는 24번에 나왔던 예문인데요. 사람들은 자 틀이 정해진다. 에즈 다 잡으세요. 바오고는 이도 꾸미는 말 사회적 행위자 이도가 나오면 뒤에 언젠간 오어가 나올 텐데 명사 다음에 형 자 ing가 나오면요. 무조건 후치수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역할을 수행하던 손님의 역할을 수행하던 어? 그럼 얘는 수식어구예요. 수식어구입니다. 에즈 다음에 꾸미는 말이고요. 명사는 있는데 동사 없어요. 다시요. 에즈 다음에 명사는 있고 동사는 없어요. 그럼 로서 아니면 처럼. 무조건 로서를 먼저 어색하면 처럼이에요. 그럼 볼게요. 사람들은 틀이 정해져 있다. 한정된 사회적 행위자 로서 먼저 해볼게요. 행위자 로서 자 주인의 역할 또는 손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사람들은 틀이 정해져 있다는 거다. 로서의 그 에즈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게 하면 그러면 에즈의 해석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실전 적용 세 번째 입니다. 심지어 스트레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거 보자마자 0.1초만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게. 인이죠. 뭐예요?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둘 다 없죠. 무조건 처럼이에요. 다시요. 에즈 다음에 불안정한 문장 나온다.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던가 주어도 없고 동사가 없다던가 주어만 있고 동사는 없다던가 그냥 처럼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장 다시 보시면 스트레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처럼 왜 주 동사 안 보이거든 경우 자 초조함의 경우처럼 스트레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것이 바꿀 수 있다. 스트레스를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다. 명사담에 된다 하면 후치 수식이에요. 어느 무언가 도움되는 무언가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다. 어렵지 않죠? 실제로 학생들이요 해석을 할 때 딱 공식을 외운 다음에 적용만 하면 되는데 이 공식을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에즈 해석 수능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구조가 바로 에즈입니다. 이번 수능엔 서른 여섯 번 나왔고요. 요거만 알고 있어도요. 에즈 해석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분 어 선생님 가장 먼저 나온 게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해주시나요? 네 에즈 자 저희가 후치 수식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가로 열고 닫으면 되는지 다음 케이스트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리 반드시 승리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